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사자성어 뭘로 좀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는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네요. 묵묵부답?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부장님 대신 한번 해드릴게요. 부장님 스타일로. 이런 제기. 묵묵부답. 자 오늘 우리 부장님과 함께 또 해외시장을 좀 봐야 될 텐데 좀 떨어졌죠. 약법 수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단계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역사적 신구지수 근처에 있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2450%가 직전에 두 번의 고점이었습니다. 2400% 넘으면서 경계심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한 0.1% 하락했고 다우가 0.5% 하락했고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02% 코스피가 0.18% 거의 약법 수준에 거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뉴스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존슨의 존슨과 릴리에서 백신이 부작용 때문에 임상 중단한다. 이런 식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대선 후에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인데 그렇게까지 불안한 부서이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언급을 잠깐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어제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경제 회복이 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이 굉장히 길고 느리고 그리고 불확실하다. 사실 언론적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약간 상향했고요. 반면에 내년에는 약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산시장하고 지금 식물 경제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경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이 2.6% 하락을 했는데요. 아이폰 12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애플이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백신 임상에 중단됐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약간 경제 심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른 거에 비하면 살짝 조정받는 것인가 봐야죠. 아주 야구한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오전에는 한 0.5% 하락을 했는데 약법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사실 힘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약간 오후에 반등을 했던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네스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네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시 됐습니다. 어제 제가 필드에서 현실적인 심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연말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단계매만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2400포인트 위에서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박스피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있었는데 그때는 기관들이 거래를 어떻게 했냐면 연기금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1800포인트 가면 사고 2000포인트 가면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 지수를 가만히 보면 2400포인트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450포인트 사이에 우리나라 지수 PBR 1배 정도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올해 2450포인트 정도 이 점을 고점으로 놓고 박스권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어저께 좀 보여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들이 한 2000억 샀는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1200억 샀고요. 하이네스 600억 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주의기에 봐야 되는데요. 직전 고점이 2450포인트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2450포인트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돌파하면서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넘어서냐.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중요한 라운드 피격 가격이 2000포인트라든지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은 삼성전자가 항상 돌파해 줬거든요. 대전주가?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돌파해 줘야 된다라는 기대심이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돌파하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죠. 외국인들과 삼성전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관 투자, 우리 증권사 하우스들에서 나오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타겟 프라이스가 요즘에 얼마 나오냐면 8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6만 900원이니까 업사이드가 약 33% 정도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주면 삼성전자가 정말 8만 원이 올해 내에 가지는 않겠죠. 타겟 프라이스니까. 내년도에 좋아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향해서 간다면 우리 시장도 동반해서 지수 자체는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경계심리 속에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금리 동결한다는 이식이 전반적으로 지금 컨셉소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혹시 우리 한국은행에서 채권 매입 얘기가 혹시 있으면 이건 호재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얘기 한번 좀 더 들어볼까요? 그렇죠. 시장 이슈 중에 요즘에 미국에서 글로벌 빅데크 단독점 규제요 하고 미국 대선 이슈가 있는데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요즘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면 미국 하원에서 방도점 소위원회에서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4개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고점으로부터 하락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익 증시에서 빵주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9월 초에 한참 떴을 때 27%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떨어져서 한 25% 좀 넘는데요. 반도천법 적용으로 인해서 4개 기업의 인접 비즈니스 진입을 규제하고 그리고 기업 분할을 유도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투자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인데요. 지난 2000년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위반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 분할 명령이 있었거든요. 2000년 4월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IT 버블이 생기고 나서 IT 버블 붕괴가 생겼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독점하고 싶어서 독점이 아니고 자연적인 늑첨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법적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판결까지 계속 오래 갑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들도 결국은 이겼어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시장은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악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향후 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경쟁 기업이나 신규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의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IMF 외환위기가 생겼고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IT 버블을 형성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조법 이 규제가 딱 나오면서 버블 붕괴됐거든요. 고점 상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빅테크가 언제부터 이게 뜨기 시작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이 생기고 나서 미국발 금융이 생기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아래로부터 올라왔지만 그 이후로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빵주지 않습니까? 이들을 지금 규제하려고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 버블이 생겼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규제를 한다는 이런 카드를 갖고 나오면 사실 이것이 제가 과학의 표현을 한다면 정말 무식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형상이 만약에 그때처럼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들 기업의 상투일 가능성이 존재해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IMF는 우리나라고 MS는 미국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IT 버블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IT 버블이 같이 있었으니까 IT가 같이 올랐으니까 그건 이제 같이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IMF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IT 버블 한창 때 MS의 반독점 위반 판결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버블 붕괴가 상투를 치면서 IT들이 갑자기 같이 떨어지기 시작 이게 딱 그 시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제가 주제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현재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트레이드에 확산이 되고 있고 민주당이 석권하는 블루웨이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년 전에 힐러리가 우세했는데 결과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때는 오차범위가 한 4%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두 자릿수로 오차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전체적인 부위기는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재정부양 기대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가 우위에 있고 7월 기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여건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소재나 산업재들이 오르고 그리고 이머지 마켓이 우위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면 어느 쪽이든 간에 미중마차는 계속 있을 것이고 무역전쟁은 트럼프가 일으킨 게 아니고요 과거 후진타워 있을 때도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마차는 계속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주시장 내에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가치주에 관심을 조금씩 더 가져야 된다라는 변화가 생긴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자금이 미국으로만 계속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이머신 마켓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좀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도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 투자 많이 했습니까 혹시? 굉장히 많이 했죠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처럼? 네, 똑같이 그런데 미국 쏠림 현상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수익률이 있었으니까 돈 수익률이 있는데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주춤하거나 또는 글로벌 인덱스 자금들이 이머신 마켓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자금들도 이동할 수 있다는 변화 정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죠 오늘 투자 팁을 좀 하나 전해 주실 게 있군요 제가 투자 팁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는 마이클 모바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지나가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영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투자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짐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줄루 투자 기법이라는 것을 책 제목이 아니라 줄루 투자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줄루라는 건 줄루족이라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의 부족 이름이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느 날 봤더니 짐 슬레이터의 와이프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 있지 않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요 거기에 줄루족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고 와서 이 내용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읽고 와서 하루 종일 동네방네 얘기하는데 줄루족에 대한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 두 페이지 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만약에 줄루족에 공부를 했으면 영국에서 1인자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줄루 투자 기법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좁은 영역에서 특화해서 그 분야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전문가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슬레이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유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천억짜리 이런 종목들 성장하는 주식들 기관 투자가는 못 사거든요 연기금 1천억짜리 사지 못하셨습니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리 또 그런 주식에 투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액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들은 우리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나중에 성장성이 큰 주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시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시황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령 이런 FC도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J.P. 모건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선생님 오늘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이 아마도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오르락내리락 하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황이라는 게 변덕성이 있고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 아는 분야 이런 분야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롱텀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투자를 할 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 보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어려워요 영세한 기업들도 너무 많고 인원은 너무 많고 비용도 그래서 이거 왜 이런지 그럴 때는 제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그쪽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듯이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산업 집단에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작은 기업 중에서 성장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게 줄도 투자기법의 하나이거든요 시황이 좀 어렵거나 흔들리거나 이렇다고 해서 자꾸 맨날 방송이나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막 추종해서 거래를 우리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줄도 투자기법처럼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좀 염두에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서 다 드시려고 저도 가끔 얘기해요 겹불 쬐지 마시라고 남의 불에 가서 하다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투자 본인에 맞는 스타일 그런 투자를 하시라 이런 건데 JP모관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다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마 그분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고객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 이거예요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내용은 다 전달해 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서영수 의사님 또 모셔서 오랜만에 아주 더 중요한 얘기 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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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끝에게 물어봐 신끝에게 물어봐 신끝에게 물어봐